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마랑옷 출시 기념으로 상남자 룩복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룩복이라 저도 흥분되네요 요새 저만 보면 소리 지르는 재미네들이 많아 마트를 무장로 가요 상의는 오피스룩 하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이진 그리고 제 얼굴을 가려주는 산뚝은 헤드샷을 막아줘서 든든해요 저희 집 앞에 닭들은 너무 포악해서 살인무술을 할 때 편안한 노란 무술복 그리고 닭들이 무서워하는 프라이팬이에요 너 자꾸 그렇게 까불면 리알을 울린다 제 불금 룩이에요 불금에는 로데오 거리를 나가요 펀팅할 땐 사냥감이 저를 미치지 못하게 은밀히 숨어요 꼼짝마! 번호 안 주면 쏜다! 탕탕! 이렇듯 저한테 번호 안 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전 가끔 앞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를 해요 상남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열심히 일하는 그 자세 간혹 스페셜 카피를 시키시는 손님들에게는 저희 직원들과 같이 춤을 춰줘요 냐! 이치니 산! 냐! 아리가또! 상남자 룩이에요 상남자 룩이에요 저는 스카이다이빙 할 때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다이빙하고 모든 옷을 파밍한다는 그런 마인드 그것이 진정한 하이맨 아닐까요? 스페셜 카피를 시키는 Q. 스페셜 카피를 시키는 워싱룩이에요 1. 스페셜 카피를 시키는 오늘 당신 어흥 마랑옷이 출시되었다고 하니 상담자들은 빨리 접속해서 마랑옷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배틀그라운드 마랑옷 이건 못 참지 저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일부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